비상이 딱 걸리면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장군이야 장군은 무조건 출근해야 돼 그 다음에 연간장교야 다 출근이야 그 다음에 간부들이야 다 100% 출근이야 그런데 400은 비상대기 자택에서 비상대기를 해요 이게 미국 구조야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 놈들이 뭘 만드냐 미국은 장군은 자택에 비상대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연간장교는 출근이야 간부 출근이야 400은 투입이야 투입 작전투입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래가지고 얘네들은 야간 밤낮 비상이 되는 거야 비상에 돌입해요 그러니까 뭐가 반대냐면 우리는 여기서 관측을 갑자기 공비를 발견하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단계가 20단계 정도 돼 병이 하사관한테 하사관이 준장 막 착착 올라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사단장 군단장 저 가서 대통령까지 올라가요 그래 안그래 거기 한 20단계 올라가는데 이미 그때는 세월호 사람은 다 죽어버려 맞아 맞아요 이 사람 결제 이 사람은 누구한테 보고 대통령한테 보고 하죠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어 그래 안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하는 놈들이 몽땅 구했다고 허위보고를 해요 또 여기 한 20단계에서 허위보고가 생겨버린 거야 세월호에 빠진 애들 싹 다 구해냈다는 거야 청와대에다가 청와대에는 그게 신문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언론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미국은 장군이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현장 장군이 현장에 있어요 그래 장군이 결제를 밑에 받아 안 받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장군이 비상대기 할 때 장군이 딱 현장에 있어야 돼요 장군이 우리나라하고 지비체계가 딱 반대야 그러니까 밑에 보고라인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냥 바로 장군이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가 신속히 올라가고 장군이 밑에 애들한테 빨리빨리 어디에 들어 움직여라 이게 지시가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려면 하루 이틀이 걸려 2일이 걸려버려 이거는 1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얘들이 어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단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가는 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는 위에가 장군들이 항상 출근해 가지고 비는 일이 없어요 얘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쫄병들은 이게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 쫄병은 전쟁이 나야 필요하지 그러니까 쫄병은 중요하지 않고 항상 대가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에서 장군이 보초를 서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장군들은 밑에서 보고 올 때까지 저쪽에서는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고 올 때까지 장군은 저 가서 퍼마시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체계가 어떻게 바뀌나 이런 거를 어떤 놈들이 만들어 얘들이 만드는 거야 얘들이 얘들이 누구요 정치인들이고 그 따까리들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한국 경제 파탄도 왜 파탄이냐 아니 뭐가 위험하면 이 사람한테 올라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그냥 그래요 아니 산업은행이 한국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이 박정희 있을 때 부실채권이 없었어 박 대통령이 부실채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부실채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산업은행이 부실채권 imf 수준이야 맞아요 맞아요 뭐 그냥 기업체 돈 준 거 그냥 몇조 몇십조 날라가는 거 그거 그냥 전부 산업은행이 사인해 가지고 부실채권으로 못 받는 돈이 얼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맹박정부 들어서 급격히 부실채권이 늘어난 거야 모든 국행기업들이 그냥 산업은행 돈 가져가서 저거 개인 돈 써 버리고 나중에는 부실채권으로 산업은행이 돈을 못 받는 거야 받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융자받아간 간부가 물러나서 화장터 가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책임치고 하냐 이 말이야 나라가 이게 무슨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가 있어 내가 말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 불가 대통령 위에 있는 이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그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학교게 라인나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아하하하 으 음 음 음 음 marked